사람 밀만 타면 안 돼 어떡해 귀엽죠? 처음 이만큼 처음 주고 샀어 쿠팡 없이는 못 사야래 뭐래 모자 쓰라고 그냥 내가 산다고 아 일단 물에 들어왔다가 죽인 다음에 놀이기구를 타러 갔어 아 뭐 하는데 아니 모자 못 쓰면 안 된다니까 지금 코 쓰고 들어와야 된다고 아 지 머리 망가지는 거 정말 싫어하네 연예인 팬 거 입은 말기 환자 꽉 써 꽉 꽉 썼어 앞머리도 올려 아 아 너무 CORPLOCK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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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왔다 아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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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기셨다. 몇 분이서 오셨어요? 오토밤, 오토밤. 네? 오토밤, 오토밤 김상. 몇 분이서 오셨어요? 잘요? 네. 여자친구 있으세요? 네. 네? 여자친구 오셔도 괜찮으면 오늘 하루도 2시간 걸려. 아, 아예. 그냥. 네 명이요. 네. 아, 나 못생겼어. 물론이었는데 괜찮은데? 아, 너 못생겼던 거야.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놀이기구를 원활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와. 아니, 내 손 화질이 미쳤는데? 장 countries 어칠구나. 이제 broken도 짜겠네. 그래. 그것은 아 tikki. 서비스 한บ ن Spirit. professor엔 이동. 네에. 덕분에 가려고 했는데 인간처럼 이런 것도 좀 다 똑같아요. 산책과 Ziemi를 보냈어요. 움직이지마. 움직이면 뻥다. 지금 올라가지 말라고. 아, 태웠다. 내려가시면 손잡이 절대 놓으시면 안 되시고요. 털이 필요하면 머리박을 씻거든요. 허력으로 끄기시고 부탁드릴게요. 헐. 헐. 헐요티에요. 아, 무거워. 헐. 헐. 아, 아파. 아파. 뭐야, 잠깐만. ощ 아니 아프다 했잖아 아 못들었어 상상해 주세요 아니 바로 빨리 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저한테 만져주세요 아 틀었어요 좀 재밌어 와 정말 무서워 정말 재밌어 어 하나도 안 돼 근데 이렇게 올라갔네 아니 내가 제일 무서웠어 내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 미세포 사올 거 있었어 옛날에 응 으 으 버터가 Wooo 한국국토정보공사 반년엔 어떤 상황을 찍 하겠습니다 저는 ofere곡특 сид을 만들겠습니다 어 불행하고 날라 갔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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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NYU руг 주세요 자기야 그거 표정해야 돼 한입에 200원 먹을래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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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병 갔다 간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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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이 은뒤냄다 얽어 재밌는데 시원한데 오카님이 빠르게 타입하시고 전화해주시면 돼요 eni감시 meri 오유컵불 화이팅 미쳤다 이거 자이나누라 신경 고마워 이거 먹고 와야지 피부가 진짜 너무 잘생겼어 내가 한 잔 씻어줄게 곱밥 먹고 싶으면 찾고 있어요 먹고 주자 아 뭘 얼만큼 닿는지 봐 그냥 묻을까봐 그러거든 여기까지 올리면 걷어달라니까 뭐라고? 걷어달라 국납 동칭이지? 맞아 양념 가이비를 마무리해도 돼? 양념 가이비를? 진짜 맛있다 뭐? 두 개야? 두 개 이 정도면 대만족 너무 맛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오지마 너무나 오지마 너무나 오지마는 좀 미쳤는데 오지마는 좀 더 잘생겼어 오지마는 좀 더 잘생겼어 야 갑자기 왜 자꾸 때려줬어? 아 그걸 왜 인지 알겠다니까 아니 왜 미안하다는데 화내자고 아니 좀 때려서 미안해 50번째 기회에다 부착이 있는데 야 그러면 그만하라고 몇 번이 많아 야 좀 때려줬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왜 그래? 해줘서 쑥 가면 되잖아 그래 구름이 이쁘다 야 그만해라 구분해라 내가 좀 때려서 미안 아 여기가 아 아 아 그만해라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 응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맛있어 내가 왕이 될 성인가 2번 3번 2번은 아니 저기요 한 사람은 계속 아니야 왕마음이지 왕마음이지 2번은 엉덩이로 실룩실룩하고 3번은 술 먹으라 엉덩이로 아니 뭐하는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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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가 이 네모 정도야 했잖아 아 아 특징있어 이쁘지잖아 이쁘지잖아 그러니까 진짜 눈썹이 미는 사람 같아 눈썹이 미는 사람 같아 진짜 친한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많이 믿는거야 진짜 많이 연하게 먹었어 처음 몰랐잖아 응 아니 나는 인스타로 이거 유튜브를 올려가지고 얘가 어디 올려가지고 아 아니 아니 뭐 우리는 뭐 다 귀엽고 막 그런데 아니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이목구비가 뚜렷하니까 눈썹이 짙어 얇아지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목구비가 더 뚜렷해 보여서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줬던 말이야 진짜 소리 아니야 하하하하 아니라니까 아 알았어 내일 내가 그냥 갈색으로 염색할게 어 그래 근데 좀 웃겨 있는게 나 하하하하 있는게 나 아니 아니 이빨 빠진 할머니 같아 응? 이빨 빠진 할머니 같아 아니 이렇게 이렇게 귀엽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이빨 빠진 할머니 같아 응? 응? 이빨 빠진 할머니 같아 둘이 나 치우세요 아니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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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술을 오늘 술을 두 배운거 같아 응? 나 오늘 술을 두 배운거 같아 이렇게 이렇게 안을 거야 이렇게 이치? 이치? 이빨? 이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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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fferences 이치 obtained 나 부자 나부터 가지지마 여기 진짜 많이 간지러우세요 아! 아저! 배고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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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배고파 굿나잇이라고 해 굿나잇 굿나잇